촬영 중 촬영 중 알려줄게 이러면서 미돌이 링가링가 하기 싫냐? 그럼 하고 싶게 만들어줄게 미돌이가 배워봐야 됩니까? 자 처음부터 언제나 불길 탕 탕 탕 마감 탕 마 탕 탕 탕 탕 탕 오른쪽에 1번 왔다 위 위 위 위 위 위 팔을 이렇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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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 탕 다리가 좀 아파 많이 아파 네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스쿼트 해야 돼 스쿼트 뿡 탕 롤레코스터 라이 워 스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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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싶어? 꿈 총 와이 하고싶어 저는 미도리 데이도 thế 이 미도리 미도리 받아서 잘생겼다 링가링가 팀에서는 저는 미도리를 미도리 형이 미도리입니다 잘했어? 리더? 사실은 춤 댄스라는 노래 연습할 때는 현준이 형이 하셔서 제가 하는 거를 스케줄한 너 파지 리더야? 그리고 뭔가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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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 돼 안 돼 안 돼 흑선아 합시다 합시다 근데 미도리를 제일 원하지 않았다고 진짜? 아니요 아니 그... 원하지 않았던 게 아니고 약간 생각지를 못했어요 제일 큰 단심 밀어 밀어 팀원이 누구가 넘어올지를 근데 너가 그 말을 길게 할수록 미도리는 가슴이 더 아파 난 너무 사랑해 괜찮아 너가 도와준다 에허헷 택 오